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시죠 예 이것도 이제 구독자님 질문상 인데요 구독자님 질문 금속재료기능장 기출문제 중에 구독자님께 직접 이렇게 답을 정리해서 이제 보내 주신 건데 설명이 좀 필요하시다 그래서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열처리 쪽에 보시면 이제 오스터네이트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냉각할 때 이제 담금질 할 때 마르텐 사이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위임계구역 위험구역 임계구역은 급냉시켜야 되고 위험구역은 선행시켜야 되고 오스터네이트와 만드는 데 온도는 몇 도냐 이런 질문 같습니다 보시면 답을 이렇게 달아 놓으신 것 같아요 임계구역은 급냉시켜야 되고 550도 정도 부분이다 위험구역은 선행이고 250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풀어놓은 내용 같습니다 가열에서 오스터네이트 A1 더하기 한 30에서 50도 플러스라고 되어 있네요 오스터네이트 만드는 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상태로 보시면 우리 공석강의로 보고요 공석강의로 보고 공석강의로 보고 공석강의로 보고 공석강의로 보고 공석강의로 보고 0.8C짜리 공석강의 0.8C 0.8% C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동그랗게 그려볼게요 결정입 3개만 그릴게요 공석강의면 입내에 시멘타이트가 꽉 차죠 이렇게 그래서 하얀색 폐라이트 까만족 시멘타이트 펩시 펩시 폴라이트죠 폴라이트 100%짜리죠 폴백 폴라이트라고 쓰십시오 폴리를 쓰시면 지금 마을텐 세트 만들기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열할 때 오스터라이트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스터라이트라고 온도라는 것은 오스터라이터는 A1 플러스 한 30에서 50도 더해줘요 그런 얘기인데 결국 오스터라이트를 만들려면 여기죠 쫙쫙쫙쫙쫙쫙 올라가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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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스터라이트를 만들려면 여기 다 감마죠. 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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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밑에는 페라이트 플러스 BCC. 여기 밑에는 BCC잖아요. BCC 구조고 위에는 오스트라이트 FCC 구조잖아요. FCC, BCC 이렇게 아시죠? BCC, FCC. 시멘트 하트 자체는 결정 구조를 특별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탄암으로 보고. 페라이트가 BCC니까 BCC에서 오스트라이트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사라지는 게 뭡니까? 사라지는 게 FE3C가 사라지죠. 여기 보면 주문이 여기. 여기 지금 시멘트 하트인데 FE3C잖아요. FE3C가 사라졌죠. FE3C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어디 갔습니까? 그럼 FE는 세 마리의 FE는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요. 여기 감마 FCC로 바뀌면서 그 다음에 탄소는 요. 탄소는 요 뱃속에 아까 오스트라이트 뱃속에 들어가죠. 오스트라이트 뱃속에. 오스트라이트 뱃속 여기. 요게 탄소 감마씩 다 바뀝니다. 그래서 탄소가 들어가서 딱 바뀌죠 이렇게. 그래서 고용되는 거죠 고용. 그리고 탄소가 요 아까 말씀드린 뱃속에 요게 감마 오스트라이트 뱃속에 탄소가 들어가서 고용됩니다. 고용체로. 감마 고용체라고 부르죠. 이렇게 해서 탄소를 빨간색으로 그리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면 감마 속에 탄소가 0.8% 탄소가 다 바뀌어있습니다. 이렇게 뱃속에 박혀있다고 하십니다. 현명으로 안 보입니다. 뱃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원자 크기가 안 보이죠. 박혀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당금질 할 때 당금질 할 때. 그러니까 오스트라이트 온도는 뭐냐면은 A1 플러스 30에서 50도니까. A1이 몇 도입니까? 우리 FG 상태로 A1이 여기 723이요. 723이니까. 723도 보다 50도 나오면 773이죠. 여기 여기가 이제 910도 정도고요. 910도니까요. 723이고. A3은 대점. 여기서 한 그러니까 723. 50도 나오면 한 773 정도 되겠죠. 오스트라이트 여기 다 감마니까. 오스트라이트 되겠죠. 이것부터 조금 높여 있어요. 이렇게 하는 잠시 50도 더 높여줘라. 충분히. 723에서 724로 하면 상당한 시간. 오랫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 변태 되려면 변태. 그래서 BCC에서 FCC로 변태 된 거잖아요. 그때 이 상태에서 선행하면 다시 내려옵니다. 선행하면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나 이걸 급냉하면 마르테인 사이트로 바뀌겠죠. 이제 그런 얘기고요. 급냉할 때 그러면 어떤 급냉할 때. 그럼 여기를 여기 내려올 때 여기를 임계구역이라고 부르고. ms.ms.martensitestart.meet는 위험구역. 여기를 임계고요. 여기를 위험구역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빠르게 냉각해야 되고. 여기는 천천히 냉각해야 되고. 선행, 급냉. 그 다음에 임계구역은 약 150도 정도 부원이다. 위험구역은 ms가 250도 정도 부터 시작되니까 ms 스타트 온도를 이렇게 얘기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같은데 답은 나와 있죠. ostinator 온도는 a1 플러스 30에서 50도 정도 되고. 구역명 직민냉각품, 임계구역은 급냉, 위험구역은 선행이라. 그 이유가 뭔지 그걸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게 제가 이제 열처리 쪽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었는데. 보시면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 FEC 상태로 기준을 해서 가해를 할 때 이건 이제 FEC는 평행 상태잖아요. FEC 평행상태도. 평행이란 말이에요. 평행상태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이론적인 상태도 이론적인. 1도 올리고 한 뭐 1시간 정도 기다리고 예를 들어서 또 1도 올리고 1시간 정도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만든 상태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이거 700도까지 어떻게 못 올릴 수가 없잖아요. 실제는 실제 실제로는 이렇게 실제 곡선을 보면 빠르게 1도 올렸는데 막 1시간씩 걸리면 안 되잖아요. 빨리 올려야 되잖아요. 뭐 일본만에 막 100도 200도 올릴 수 있잖아요. 300도 700도까지. 그러면 그러면 이게 가해를 할 때 보면 이게 723이 아니고 이게 온도가 올라갑니다. 변대선이. 그래서 올라갈 때를 보통 가해를 할 때 올라가는 때를 보통 가해를 하는 AC라고 부릅니다. 보통 평행상태도에서는 A1이잖아요. A1이라고는 평행상태도. 이건 723입니다. 723. 근데 AC1이라고 부릅니다. AC1 하면 이거는 가해를 할 때 평행이 아니고 실제적인. 이건 거의 이론 상태 이건 실제적인 거. 그래서 AC로 부릅니다. C는 프랑스어인데 가해를. 카우화재. 카우화재라고 발음을 하고 있는데요. AC1은 723 플러스 편차 온도. 편차 온도. 편차 온도 이렇게 되고. 냉각신온도. 냉각신온도 여기 내려옵니다. A1이 내려와요. 알아오면 레프로이디스먼트 해 가지고 프랑스어 냉각이라는 뜻입니다. AR1. 그럼 723에서 빼기 편차 온도. 723 더하기 편차 온도. 요런 이제 그런 개념으로 ACAR 쓴다. 그러면 R 쓰면 냉각할 때구나. C 쓰면 가해를 할 때구나. 그래서 그러면 요정도 편차 온도를 좀 위로 올려 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용어를 좀 정리하고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한번 자란 자료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자료가 있는데요. 31번 한번 볼게요. 31번 여기 보시면 좀 복잡한 사진이 그림 하나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좀 복잡한데 보시기에 공석광을 가지고 0.8 공석광을 가지고요. 자 그래서 냉각할 때 보시면 냉각할 때. 올라가시다 보면 저기 위에서 잘 안 보이시죠.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꼭대기 보시면 자 논행인데 가해를 하면 일단 가해를 하고 냉각은 논행입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갑자기 계속 온도 올라가면 늘어나야 되나요. 쭉 늘어나면 갑자기 줄어듭니다. 자 퀴즈입니다. 왜 올라가다가 갑자기 줄어들냐. AC1이라고 했지. C는 뭡니까 가해를 할 때 잖아요. 가해를 하는데 갑자기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갑자기 체직이 확 줄어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BCC에서 FCC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A1을 통과했다는 거죠. 가해를 할 때니까 AC1입니다. 그래서 통과하다보니까 BCC 폴라이터가 오스터로 바뀌는 시점.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 충진률 때 뭐였죠. 여기는 충진률 몇%입니까? BCC 충진률. 60 원자충전 68%로 넓은 간격으로 있다가 올라가면요. 올라가면 여기 74%죠. 좁은 간격. 넓은 간격, 좁은 간격. 그러니까 쭉 넓은 애들이 쭉 늘어나다가 확 줄어드는 거지. 충진률 때 뭐래요. 조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체직이 확 줄어들었어요. 줄어들다가 그 당시에 계속 가해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좀 늘어나겠죠. 늘어나다가 늘어나다가. 네그시켜 볼게요. 논행합니다. 논행. 논행. 로에 집어넣어서 천천히 2, 3일 걸린다 그러면 천천히 내려오면. 그땐 IRAR1의 리프로이디스먼트. 냉각할 때. 보시면 이 차이가 조금 납니다. 범위 차이가. 왜요? 실제적인 곡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차이가 이제. 실제 차이는 과일하고 냉각한 온도 차이 때문에. 여기 약간 최적 차이가 달라집니다. 내려오다가 내려오다가. 이제 식입니다. 이제 식입니다. 천천히 식다. 논행 내로. 갑자기 이게 체직이 늘어납니다. 왜 늘어납니까. FCC에서 뭘로 바뀌기 때문에. BCC로 바뀌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늘어났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게 논행입니다. 공랭은 뭐냐. 공랭은 좀 더 빠르죠. 빠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라갔다가. 똑같습니다. 근데 범위가 좀. 차이가 커졌죠. 이걸 보통 우리는 얘기를. AR1이라고 부릅니다. AR1이라고 부르고요. AR1 똑같죠. AR1 똑같이 부릅니다. 자. 윤행으로 바뀌어 볼게요. 공랭. 논행이나. 공랭은 뭡니까. 둘 다. 선행이기 때문에. 선행이기 때문에. 논행이 좀 느리더라도. 선행이 좋갑니다. 그래서. 오스터나이트에서 폴라이트로 바뀌기 때문에. 그냥. 요 차이만 조금씩 나고. 냉각. 이것 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윤행으로 볼게요. 윤행으로 바뀝니다. 윤행으로 바뀝니다. 윤행으로 보기 전에. 그러면. 수행 볼게요. 수행. 수행 보시면 어떻습니까. 쫙 올라갔다가 똑같죠. 갑자기 쫙 떨어져있는데. 떨어지다가. AR2 프레임. 2 프라임. AR2 다시 딱 되면서. 쫙 올라가죠. 이거 뭡니까. 여기서 폴라이트, 오스터나이트 계속 오스터나이트, 관행 오스터나이트, 오스터나이트 내려오다가 갑자기 올라가죠. 마르텐사이트 여기가 MS입니다. 마르텐사이트 스타트 점입니다. AR2'가 2'이 마르텐 스타트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기름 냉보세요. 탄소광을 유행하면요. 중간에 100% 마르텐사이트가 안 생기고 중간에 폴라이트가 일부 조금 생깁니다. 그래서 AR1'는 약간의 폴라이트 생겼어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같은 급냉이지만 유행이다 보니까 순행보다는 느리잖아요. 오다가 약간 정상적인 건 아니죠. AR2'는 일부 폴라이트 생겼다가 다시 마르텐사이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광은요. 탄소광은 순행을 하셔야지 유행하면 안 된다 이거입니다. 100% 마르텐사이트를 만들 수 없다. 실제적으로 유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조금 섞였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순행을 해야 돼. 그래서 탄소광은 순행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AR2'라는 것은 뭐냐면 냉각시 AR 완전 보다 어느 정도 낮은 온도까지 관행된 오스테라이트로부터 폴라이트로 변태가 계시되는 온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AR2'는 마르텐사 스타트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19번 한번 보여 드릴게요. 119번 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잠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앞에 설명을 한 번씩 드렸던 내용이고요. 연속냉각변태 곡선 ccd 곡선입니다. 보시고 철강에 보여서 공석강을 마르텐사트 만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서 오스테라이트 만들었죠. 그래서 급냉시키면 MSMF가 있죠. 마르텐사 스타트가 공석강에 영점 팔릴 경우에 약 250도입니다. MS점이 5번 곡선을 봅니다. 5번 곡선은 100% 마르텐사이트입니다. MF까지 통과했을 경우에 MF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르텐사이트 만들고 자 4번 곡선 보세요. 쫙 내려오는데 여기 폴라이트 스타트 피니쉬 거든요. 여기 변태중지 확산 변태중지선이 있어요. 정지선 변태중지선이라고 보통 변태중지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변태중지되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이제 마르텐사이트를 만나면 마르텐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B번 2번 4번 곡선은 뭐예요? 4번 곡선은 여기에는 마르텐사이트입니다. 5번도 마르텐사이트 4번도 마르텐사이트 조금 속도가 느리니까 경도가 조금 차이 날 수 있는데 둘 다 똑같이 마르텐사이트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여기 상부임계냉각속도라고 합니다. 상부임계냉각속도 4번 곡선 4번 곡선 4번 곡선 보시면 상부임계냉각속도라고 한다. 모두 마르텐사이트이고 폴라이트가 혼재하지 않는 한계 냉각속도다. 그 한계점이다. 이거지 한계. 그래서 임계점이란 것은 폴라이트 마르텐사이트의 한계점 그걸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2번은 하부임계냉각속도고요. 상부 라고 부릅니다. 상부 하부 이렇게 cct 곡선에서 연초음계냉각변트 곡선 Continuous Cooling Transformation TTT와 cct가 있는데 cct에 대한 겁니다. 당근절에 보통 cct를 쓰시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 1번 곡선 1번 1번은 뭡니까? 폴라이트 스타트 피니스톤가 그냥 폴라이트입니다. 선행. 오스테라이트에서 폴라이트 온 거예요. 1번 곡선이에요. 그러면 1번 곡선은 뭐라고 되어있어요? 1번 곡선 보시면 냉각속도가 매우 늦고 점점 PSPF를 통과하여 벤트를 종료하고 상온의 소직은 폴라이트이다. 폴라이트다. 그런 얘기죠? 폴라이트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2번 곡선 보세요. 2번은 하부 임계 냉각속도 2번은 하부 임계인데요. 하부 임계인데 보시면 2번 하부 임계 냉각속도라고 한다. 마르텐사이트 혼자 하지 않고 모두 폴라이트 그대는 한계 1개 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폴라이트만 있고 상부는 마르텐사이트만 있고 이렇게 된거죠. 자 그럼 중간꺼 3번을 봅니다. 두께 섞이는 거죠. 3번 오스테라이트 내려오다가 여기 피콘 온도가 560도입니다. 약 560도. 자 그럼 여기서 폴라이트를 만났죠. 폴라이트 일부가 되다가 벤트 중지. 폴라이트와 오스테라이트가 섞인 거예요. 지금 오스테라이트죠. 이걸 A1 위에 있는 것은 일반 오스테라이트. A1 밑에 있는 것은 관행 오스테라이트. 아직 변태되지 않고 너무 과하게 냉각되었다. 관행. 내려오다가 폴라이트 일부 섞였겠죠. 벤트 중지. 그 다음에 마르텐사이트만 다 섞이니까. 펄마죠. 펄마. 펄마가 생긴거죠. 펄라이트. 펄마가 생긴거죠. 이게 섞여있는거. 혼재되어있는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올려가지고 오스테라이트 올린 다음에 만약에 4번 5번은 어떻게 되죠. 4번 5번은 이렇게 될까요. 지우고 갈까요. 지우고. 지우고 하겠습니다. 4번 5번은 이렇게 되죠. 4번 5번. 4번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자 100% 마르텐사이트 변태 됐다고 보고요. 잔류 오스테라이트 없다고 보고요. 마르텐사이트 100% 됐다. 4번 5번. 4번 5번 곡선입니다. 그 입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은요. 1번. 1번은 이거죠. 1번. 1번 그대로 옵니다. 다시 내려오면 그대로 폴라이트. 자 2번도 마찬가지. 1번 2번 똑같습니다. 1번 2번. 차이. 요 차이는 뭐냐. 요 차이는 뭐냐면. 결정립이 조금 미세해지는거. 미세 폴라이트라고 보시면 되요. 미세. 미세한 폴라이트. 조대한 폴라이트. 곧 속도 좀 빠르니까 약간 결정이 미세해집니다. 변태의 핵생성이 많아지면서 미세 바뀝니다. 1번이면 똑같고. 그럼 3번은 뭐예요 3번이요. 중간값. 3번. 3번은 이렇게. 3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폴라이트 일부 생겼죠. 그러면 폴라이트 일부. 그렇게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적. 그래서 요게 폴 라이트 플러스 마르탠텐찌찍. 좋은게 아니죠. 이렇게하던가 이렇게. 이렇게 둘 중에 가야지 이것은 별로 보람직하지 않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릴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 175분 한번 가볼게요 175분 보시면 여기 이제 오늘 그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보시면 자 아까 cct 곡선으로 일단 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길 만나면 마르텐세트 100% 안 생기니까 절대 일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상부인계능각수도 하부인계능각수도 벤트중지선이 있다고 보시고 그림이 조금 약간 좀 틀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계구역 상부인계 하부인계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부인계능각수도 인계구역 여기는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왜 천천히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천천히 여기 만나면 마르텐세트가 안 생기고 폴라이터가 일부 섞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빨리 내려오시고 자 그 다음에 ms 마르텐세트 스타트되면 그때부터는 막 다다다다다 바뀌는게 시작하죠 팽창 뒤트림이 생기죠 그런데 너무 빨리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팽창 뒤트림이 생기는 너무 빨리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균열이 생기죠 그래서 이건 천천히 여기 520도 여기만 빨리 통과하고 그 다음에는 천천히 통과합니다 천천히 통과하면 여기만 빨리 냉각하고 천천히 통과해야지만이 균열 당금주 균열이 생기지 않고 마르텐세트되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냉각수도를 아까 그 인계점 인계 냉각수도를 빨리 좀 통과시키려면 탄소음 같은 경우에는 탄소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기가 몇초냐 여기 1초입니다 1초 인으로 통과해야 돼요 1초 인으로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행은 통과할 수 있는데 윤행하면 어떻게 돼요 늦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일부 펄라이트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각종 냉각지의 냉각성을 비교해 볼게요 자 물, 기름, 공기, 기름, 물, 식염수 볼게요 식염수, 염력은 특별한 게 있으면 보시면 정지 상태에서는 냉각성 비교인데요 공기가 0.008이라면 기름은 0.1 정도 물은 0.3 정도 식염수, 소금물이 더 빠르면 0.7, 0.8입니다 이렇게 차이 나고요 약간 교반 이렇게 교반시키면 0.1, 0.3 비슷하고 0.8 조금 차이 나죠 강렬한 교반 보시면 강렬한 교반 기름은 0.3인데 물은 1.5가 되고 식염수는 소금물은 2.2 정도 되죠 쪼미니시험은 분수로 막 쏟는 걸 쪼미니시험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냉각성을 비교할 수 있는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처음에 우리가 말씀하셨을 때 이걸 보실 때 조금 이해하실 때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인계 구역은 이건 550도로 되어 있죠 그럼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냥 적으시면 될 거 같아요 인계 구역은 빠르게 느리게 냉각하면 뭐가 생기니까 폴라이트 일부 생기니까 안 된다 그 다음에 위험 구역은 왜 위험이냐 마르텐스드 펜트점에서 팽창기 지점으로 균열 발생할 위험이 있다 균열의 위험이 있다 선행 천천히 해라 급해라 이렇게 해 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담금제를 하면 좋은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물담금제를 해 버리면 뭐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직접 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다른 방법을 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거냐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당 금지를 타임캔칭이라고 해 가지고 전에도 한 말씀 좀 드린 거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여기 임계 구역은 빨리 하고 MS 여서부터 밑에는 위험 구역이잖아요 느리게 해라 그러면 여기만 빨리 1초 이내로 공석강 1초 이내로 탄소강 합근강은 상관없습니다 합근강은 이게 이쪽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한 뭐 10초 이상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도 되는데 똑같이 천천히 전체로 내려도 되는데 탄소강일 경우에 탄소강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임계 구역 빨리 냉각대로 1초 이내로 통과해야 되니까 그럼 이런 방법이 있어요 물담금제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직경 3mm 마다 1초 무슨 얘기냐면은 직경 3mm라고 보시면 물에 딱 똑딱하고 끊으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오스터네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A1 플러스 30에서 50도 더 해가지고 780도다 780도 이렇게 오스터네트죠 오스터네트 얘를 꺼내가지고 물에 탁 담그는데 여기는 빨래 냉각하고 여기는 천천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MS 위에서부터 물속에서 꺼내가지고 유냉, 공냉, 노냉시켜보 그래도 마라텐 세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물에 넣다가 물은 급냉이잖아요 유냉은 조금 덜 급냉, 서냉, 서냉이잖아요 서냉, 완전히 서냉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한 거죠 직경 3mm입니다 1초입니다 그러면 직경 3mm를 보시고 공석강입니다 얘를 오스터네트 만들었어요 오스터네트 만들었죠 얘를 물에 잠가서 똑딱 바로 꺼내요 똑딱 끊으면 직경 3mm라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꺼내가지고 그냥 공냉시키면 돼요 또는 유냉시켜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특별히 할 필요 없죠 공냉시키면 되죠 공냉시킵니다 그러면 뭘로 바뀝니까? 마라텐셜 바뀝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내려오잖아요 전체 공냉이니까 여기 순행이야 급하게 급하게 천천히 이게 시간 담금질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잘 안 보이십니까?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물 담금, 직경과 두께 이거는 이제 원형일 때 이건 이제 각형일 때 그렇죠 기름 담금질일 경우에는 이거는 크게 뭐 이거는 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이거는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탄소강을 기름 담금질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요 물 담금질 보세요 물 담금질 넣었을 때 물에 담그고 똑딱 바로 꺼내고 6mm면 어떻게 6mm면 2초죠? 담그고 똑딱 똑딱 딱 꺼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7,80도에서 여기 딱 꺼냅니다 250도 MS가 250도거든요 공석강이 250도 여기는 마이너스 50도 통과하면 그럼 마이너스 50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로 해선 안 된 거죠 그래서 뭡니까? 뭐 해야 됩니까? 서브제로 처리 드라이애스에 집어넣어요 공석강 드라이애스 1% 넘으면 마이너스 100도니까 1% 넘으면 마이너스 100도 그렇든 액화질로 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공구광 같은 거 베어링광 같은 거 이런 건 더 1% 넘는 것은 과공석강은 1% 넘는 경우에는 뭡니까? 서브제로 처리 액화질로 공석강은 0.8 정도 되니까 0.8 공석강은 MS가 250도 MF가 마이너스 50도 마이너스 50도니까 드라이애스 드라이애스가 한 80도 마이너스 80도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서브제로 처리까지 해서 완전히 100% 마이너스 만들려면 서브제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뜨임 보통 공구광은 1단계 정도 하니까 1단계 또는 이렇게 필요한다고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여기 여기에 빠르게 냉각 뜨고 인계구역은 급냉 위험구역은 선행 그렇게 하려면 시간당금질을 할 수 있다 시간당금질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꺼는 무시 무시하시고 이걸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해 가지고 직경 3mm 마다 1초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문제 나와 있는 요 문제대로 우리가 성공적으로 균열 되지 않고 이렇게 선행 선행 급냉 선행 해서 성공적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 마르타니스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뜨임 해야 되겠죠 필요한 1단계 하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4단계까지 하시던가 근데 0.8이면 주로 강한 걸 써야 되니까 1단계만 하면 되겠죠 1단계 1단계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1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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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서 1단계 가볼까요 1단계 뜨임 보통 1단계는 약 50에서 200도인데 한 150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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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그러면 약 50에서 200도 사이 근데 한 150도 정도 추천해야죠 150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탄쪽이 옆구리가 박혀있는 상태잖아요 C축에 세로축에 BCT인데 BCT BCT죠 BCT인데 한 10%만 10%만 빠져나와서 마르타니스 사이트에다가 10% 정도 탄수가 나와서 뭘 만듭니까 동동동 위슐론 탄암이라고 들어보셨죠 위슐론 탄암홀이 만들어집니다 10% 정도만 나와서요 분자식은요 F2-3C는 시멘타이트 이건 시멘타이트고 위슐론 탄암홀은 F2-3C로 해가지고 온도가 좀 낮기 때문에 F2-3마리씩 못 만나고 어떤 애는 2마리 어떤 애는 3마리 만나서 탄수 1마리 하고 만듭니다 위슐론 탄암홀 그럼 요거 이제 1단계 때문에 조직은 뭡니까 마아플러스 마아플러스 위슐론 탄암홀 이렇게 하시면 되죠 공습강 같은 경우는 탄수강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공구강이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낚시반에도 이렇게 해당 쓸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